전세계 인구 약 10명 중 1명이 겪고 있는 신경병증성 통증 신경병증성 통증은 체성감각신경계의 질병이나 손상에 의해 생기는 통증입니다. 통증이 오래 지속되어 우울증과 수면장애 등이 있을 수 있고 원인이 복합적이어서 치료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. 뜨겁거나 시리고 절인감 등의 양성 증상과 무겁고 먹먹한 느낌을 호소하는 음성 증상 등 통증의 증상이 다양합니다. 원인이 복합적이고 치료가 어려운 만큼 조기치료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시작한 레드 캠페인 고통이 깊어도 눈에 보이지 않아 공감하기 어려운 통증을 더 많은 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통증을 표현하기 위한 Pain is not on Illusion 바디 페인팅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. 시작한 레드 캠페인 신경병증성 통증 환상이 아닌 증상입니다 지금 신경병증성 통증 레드 캠페인을 검색해보세요